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많이는 동삽이에요. 쓸 때는 문보에서는 항상 띠랑 같이 붙었어요. A, 많이 B 아니에요. A, B, 많이 이렇게 써보세요. 예를 들어 나는 현재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다. 나는 이家店의服務 탓도很满意. 나는 이家店의服務 탓도很满意. 나는 이 가게의 소비스 탓도에 매우 만족한다. 他对相亲对象很满意. 他对相亲对象很满意. 그는 소개팅 상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. 나는 내 키가 맘에 안 된다. 아빠는 내 성조에 만족하지 못한다. 나는 형제의 물가가 만족스럽지 않다. 다음 문장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우리 소비스에 만족하십니까? 나는 내 성조가 맘에 안 된다. 나는 내 성조가 맘에 안 된다. 나는 내 성조가 맘에 안 된다. 내 성조가 맘에 안 된다. 이해하셨나요? 이해하시면 많이 이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.